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주요 사건에 소수 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나이가 좀 걸립니다. 만 70세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66세, 3년 반 밖에 못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실도 사람을 자꾸 찾다가 결정을 내렸다 이거죠.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조희대 전 대법관이 지명됐습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 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한 뒤로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후학 양성에 주력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인 조 후보자는 법원에서 재판의 달인으로도 불렸고 김명수 대법원에서 주요 사건에 소수 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1957년 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취임에도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명 동의안의 국회 통과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신경을 썼다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사례가 3번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구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고강도 검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